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? 오늘 아침에요? 예민해져 있나?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. 기분이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, 제 느낌에. 왜 예민해져요? 지금 병원 가기 전이라 이제 좀... 사실 샐리만 예민한 게 아니라 저희도 조금 예민해졌어요. 혹시 어제 잠은 좀 못 잤어요? 잘 못 잤어요. 어제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놀아준다고 저희 딴에는 많이 놀아줬는데 모르겠어요. 어머님 마음이 되게 안쓰러우신 것 같아요. 걱정돼서 벌써부터 그냥 기분이 좀... 제가 다 속이 안 좋네요. 그쵸.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셔가지고. 샐리도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. 알려나? 알아? 샐리. 알아? 알아. 일단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걱정이 제일 많이 되고. 건강하게 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? 샐리. 그러자. 어른들도 걱정되니까 병원 안 가잖아. 혹시나 큰 병 있을까? 맞아 맞아. 샐리야 얌전히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오자. 알겠지? 준비할까? 샐리? 병원 갈 준비할까? 가자. 샐리야 병원 가자. 아, 드디어. 이 차도 처음 타보네. 응? 이 차도 처음 타봐. 검사만 앞에 한 시간만 잘 버티면 되는데. 잘하겠지. 한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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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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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검사하면 검사 기간,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? 채월만 되면 검사하는 건 뭐 30분이면 되는데 이제 채월하는 게 이제 얼마나 수월하게 잘 진행될지 그게 이제 걱정이죠.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 진행을 해볼까요? 얘도 한 번 채 볼까? 네. 그러면 준비를 해볼 건데. 네. 그 보호자분이 얼굴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. 네, 괜찮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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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activ고 crisis.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. 흠. 미리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서 신종안정제를 먹어도 거네요. 아, 그랬 구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래도 잘하네요? 네, 이 정도는. 네, 이 정도는. 휴지 좀. 제일 좋다,ест. 빨리 하면 안 돼. 할까부터. 생각부터 sprawd죠. 뭘คร viv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덩치 약하니까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는데 아이고 기특해라 얼굴이 선생님 쪽으로 궁뎅이가 이쪽으로 여기 털을 좀 여기 털을 좀 깎겠습니다 자기 앞을 좀 잡아 배에 털을 좀 싫어하는데 미용실에서 못 가겠네 미용실에서 못 가겠네 미용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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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변 쌀 때마다 혈액이 계속해서 좀 보이나요? 불그스러움하게? 아니, 계속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아주 간헐적으로 맞아요, 혈류를 하셨어 이렇게 세우고 복도로 나갈게요 잘했네, 그래도 별감을 기다리면 되네 선생님도 걱정이 많으셨나 보던데 그래도 잘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잘했네, 실리